야! 일어나! 일어나! 야! 근데 부산에 최고 권한가 근데 나름덕이 어떻다니까 문제없다? 자 거의 끝뿌리니까 이제 우리 부산에 오셨을 때 우리 안혜영 회장님이 부산에 오신 때 유승현은 돼지나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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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승현은 돼지나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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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마가에 웃을게 소리로 마가에 여러분 대근족 낸다가 터득기 집회보고 터득기 모덕당이라고 느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대교적 대표한테 무작 비단을 했어요. 근데 다만 요새 보니까요.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. 저희는 정의로운 터득기 무대입니다. 터득기 무대입니다. 맞나요? 윤석열 빨고 있는 게 그게 터득기 모덕당이지 마요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윤석열은 퇴진아랑. 퇴진아랑. 김만들을 구속하라. 박. 김만들을 구속하라. 박. 박. 윤석열은. 윤석열을 돌아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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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강인들 국성 가라. 김만들을 구속하라. 마지막으로. 오늘 시발의 함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엠오시민 함성. 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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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.